다이수야, 여기 친구 있잖아. 인생해야지. 안녕, 친구야. 여기는 여기는 150... 대구시 상징 달수. 대구시민의 기운 언니, 도라스입니다. 도라스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수달이라는 종인데, 유라시아 수달은 청년기념물 30%이지만, 이 친구는 한국에 사는 청년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청년기념물이 아니고, 세계적 설정위기종인 사이패스 1급의 신경. 아, 세상에 계속 끝까지는 이렇게 귀여워요. 안녕. 자, Six, verschiedene, 대표님. 심장이 너무 귀엽네요. 엄청 귀엽죠? 네. 이렇게 귀할 수 있나? 날씨가 봐 봐. 무지간 구독과 좋아요. 저희 동물원에 함께 해주세요. 고구만,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rdal. 어? 네요? 아 네요? 아 네요? 아 네 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볼게요 굉장히 애들이 많잖아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서 여기 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나는 친구고요. 엄마 살 난대랑 아빠 살 둘째 사이에서 태어나는 친구. 너무 귀엽다. 아니 순환이 여기 왔을 때는 만들어져서 일기도 태어나고 계속해서 개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대표님 여기서 개체를 유지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먹어두고. 카메라를 줘. 앞에 카메라 덮쳤어. 연예인 연예인. 프로예요 프로. 잘한다 잘해. 연예인 연예인. 아뇨. 너무 귀엽다. ils purchased.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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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요 마지막에 달수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손 막 흔들고 네 여러분 그럼 저희 물러갈게요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쓰담쓰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이질 않죠? 사진 찍어줘 물건 감사합니다 할렐루 수고하십니까 받는 거